KBS의 이장원 공학박사입니다. 오늘은 항상 매주 금요일마다 수원과학대 공연연기과에서 조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옵니다. 지금도 오늘 10시 40분석 강의인데 아침 9시에 지금 수원과학대에 도착해서 강의실로 가가지고 또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해서 이따 오후 5시 정도 수업이 끝나면 또 수원에서까지 차를 탔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 밤 한 8시 9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매주 수원과학대에서 조명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. 감사합니다.